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오늘은 또 이렇게 신상들 하고 창다육도 있고 그래요 요런아이들 영상에 한번 한번 볼게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 선물도 드립니다 여기서 구매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선물 잘 드리죠? 자 바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루엣 8,000원짜리고요 좋네요 실루엣이 아직 물이 예쁘게 들지는 않았는데 이거 물들면 엄청 예쁜 아이죠? 2두짜리 3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가 로제트가 얼굴이 이렇게 똑같은 색이 가지고 예쁘네요 사이즈는 요거 14,5cm 15cm 정도 돼요 오 따끌하게 아주 예쁘게 잘 컸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3두짜리도 있고 그래요 실루엣 8,000원짜리 였고요 로노 어딩검입니다 3만원 오늘은 세일은 없고요 선물 드려요 아메치스 2만원 물도 곱게 들었네요 색깔도 예쁘죠? 아메치스 2만원이고요 오늘은 창 다육도 있고 군생들도 있고 샬롯입니다 12,000원 요즘에 창들 잘 나가요 그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창들 제가 창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창 다육을 진짜 키우기가 너무 수월하죠 창이 12,000원 이거는 14cm분에 그냥 꽉 차가 넘쳐요 이렇게 큼직하고 물도 예쁘게 들었고요 따글 따글 아주 옷자름 없이 잘 컸어요 예쁘죠? 오 예뻐요 12,000원짜리 이고요 화이트웰입니다 요거는 5,000원 세일 들었어요 세일해서 3만 5,000원 예 4만원짜리 3만 5,000원 이고요 이거 핑크여왕? 무지개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이 다르게 되렸냐 아무튼 3만 5,000원 짜리입니다 목대 좋네요 자욱벨이고요 자욱빛이고요 4만 5,000원입니다 이거 5,000원 세일 들어갔어요 4만 5,000원 무슨 예쁘게 들고 있죠? 저겸입니다 저겸입니다 이것도 5,000원 세일한 거 3만원짜리 2만 5,000원이네요 2만 5,000원짜리 금성하네요 셀라이즈 금성하네요 셀라이즈 금이고요 철화네요 이거 셀라이즈 금 철화 이것도 5,000원 세일 들어갔고요 4만원에다가 3만 5,000원에 3만 5,000원 목대가 막 탈실하죠 이렇게 두개 이거는 미드 썸머 나이트 철화고요 가격이 3만 5,000원이네요 이것도 5,000원 세일해서 3만 5,000원이에요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건 좀 비싼 종이라서 이런 것 같아요 자 웨딩 부캐입니다 이것도 5,000원 세일했고요 3만 5,000원 4만원짜리 3만 5,000원이고요 2중으로 이렇게 그걸 달았네 자고 웨딩 부캐 3만 5,000원 다빈치 로즈 1만원 세일했어요 6만원짜리입니다 1만원 세일해서 5,000원 자 5만원짜리 뿌리는 다 내린 것 같아요 다 내리지 안 뽑히는 거 보니까 이제 물이 좀 덜 들었죠 물 덜 들었어도 얼굴이 입장이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피치 캔디 6,000원입니다 2도짜리 네 피치 캔디 2도짜리 이렇게 14cm 정도 되겠네요 6,000원입니다 피치 캔디 14cm 정도 되겠네요 똑같이 생겼어요 2도짜리고요 자 매직 사바나 8,000원이네요 매직 사바나 8,000원 좀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네요 건강하게 이제 예쁘지 예뻐지네요 2만원짜리 마케비니아 건이고요 라올 라올 3,000원 괜찮네요 라올 3,000원짜리 빨간 버튼 아리얼 아리얼 철화입니다 이거는 4,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1,6,000원 1,6,000원이고요 지금 물이 진짜 어우 저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예쁘게 이거 14cm 분입니다 사이즈 14cm 분에 있는 아리얼 철화 오늘은 4,000원 세일 했네요 네 멀러 샤넬 8,000원이고요 멀러 샤넬 사이즈 한 9cm 정도 되고요 알사탕입니다 2만 5,000원 알사탕 2만 5,000원 알사탕 2만 5,000원 알사탕 2만 5,000원 목대가 아주 무거워서 아 아 여보 정말 알사탕 같죠 아 괴마옥입니다 16,000원이고요 괴마옥 16,000원짜리 괴마옥 16,000원짜리 이런 모양들도 모양이 다 다르지만 알사탕 올리비아 요것도 2,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예 만원 만 2,000원짜리 만원에 요거 14cm 분에 가득 넘치고요 예 네 흑사금 8,000원입니다 흑사금 8,000원짜리 저렴하게 나왔네요 8,000원이면은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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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이종 8,000원입니다 8,000원 입장은 다 오플리나 입장이 비슷한데요 백도 견이종 이래요 뭐 파인 로즈 예 저는 세레사 7,000원 8,000원 하던가 7,000원에 2도짜리 이라고 파인 로즈 마가렛금 8,000원이고요 네 마가렛금 8,000원 드라큐라 8,000원 드라큐라 드라큐라 철화하고 생홀하고 같이 이렇게 드라큐라 8,000원 미리네 미리네 6,000원입니다 3분짜리 6,000원 미리네 미리네가 요거 물들은 보라색으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초록이네요 마디바가 요거 하나 있는데 가격이 없네 아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아 오스카 2,000원입니다 오스카 2,000원짜리 있고요 아메스트로 15,000원입니다 아메스트로 15,000원입니다 아메스트로 15,000원 아메스트로 15,000원 사이즈 사이즈는 14cm 정도 되겠고요 아메스트로 15,000원 벤바디스 10,000원입니다. 벤바디스 10,000원 벤바디스 10,000원짜리입니다. 제이드 글로우 요거는 3,000원 세일했어요. 7,000원. 10,000원짜리 7,000원이고요 요 사이즈는요. 한 10cm 되요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펄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2만원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 2만원이고요. 자고는 이렇게 하나씩 달았어요. 다. 사이즈 요거 한 16에서 17cm. 큰 거는 18cm도 되겠어요. 스파이시 7,000원. 예. 스파이시 7,000원이고요. 요거 1,000원 세일해서 7,000원입니다. 스파이시 요거는 샤넬 뭔데? 아이고 샤넬 젤리. 자 요것도 1,000원 세일했습니다. 1,000원 2도짜리 샤넬 젤리 7,000원이고요. 스파이시도 7,000원 예. 카이노스 8,000원 하고요. 카이노스 8,000원입니다. 하나 남은데 하나 크롭 하츠 젤리 7,000원입니다. 요것도 1,000원 세일 들어갔고요. 8,000원짜리 7,000원에 이렇게. 물이 싹 들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뭐 날씨가 낮하고 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물이 잘 드는 것 같아요. 다 요기가. 카시오 적금 6,000원. 예. 카시오 적금 6,000원이고요. 온슬러입니다. 8,000원짜리. 자 8,000원짜리 온슬러. 사이즈는 뭐 십오, 십육센치. 예. 그렇게 돼요. 알바이뷰티 6,000원 하고요. 2도짜리 알바이뷰티 6,000원입니다. 키스미. 예. 7,000원짜리입니다. 키스미. 7,000원이고요. 3도로 이렇게 딱딱 되어있어요. 똑같이. 키스미. 블랙 아이스. 오늘 3,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블랙 아이스 7,000원. 원래 1,000원짜리. 7,000원에. 예. 오늘은 지금 머리숨이 여러 개로 되어있는데요. 요거 싹. 분갈이 예쁜 분에다 하면 물들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생. 자 3,000원 세일 들어갔고요. 블랙 아이스. 네. 부캐입니다. 7,000원 하고요. 오케이. 물 잘 들고 있죠.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아 요거는 얼굴이 6개나 되어있네. 6개. 요런거는 3개짜리도 있고. 네. 지금 물 예쁘게 들고 있네요. 개가 7,000원이고요. 퍼플 샴페인입니다. 8,000원이에요. 요즘 퍼플 샴페인이 이렇게 물 시뜨게 들어요. 자 8,000원짜리. 2도짜리요. 하나 있네요. 로또입니다. 만원. 2도짜리고요. 만원 로또. 양쪽으로 던지고 있네요. 네.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블루엘프. 네. 12,000원짜리. 블루엘프고요. 12,000원. 블루엘프. 네. 이렇게 생긴 거. 또. 블루. 네. 3,000원 세일 들어갔어요. 3,000원. 만원짜리. 7,000원이고요. 2도짜리입니다. 세일 안했다 해도 뭐 이렇게 특가로 해놓은 애들이 많네요. 오늘. 7,000원. 7,000원. 3,000원 세일 들어갔고요. 아이스 핑키 6,000원입니다. 아이스 핑키 6,000원. 자. 탑핑크 15,000원이고요. 탑핑크 15,000원. 이렇게 작은 거 3개. 얼굴 큰 거 2개가 5도네. 5도짜리. 탑핑크 15,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도 자고 있습니다. 아 누비도나 8,000원입니다. 자. 2도짜리고요. 누비도나 8,000원. 리디아 7,000원. 리디아 7,000원하고요. 아. 이것도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7,000원짜리고요. 실루엣. 외도로 돼 있는 거. 자. 8,000원합니다. 실루엣. 8,000원짜리. 외도짜리 하는 바에요. 여기다 놨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요걸 실루엣 찍었잖아요. 8,000원짜리. 너무 좋아요. 네. 많이 들어와세요. 이렇게. 자. 실루엣. 자. 오스카. 요거 창다육. 참 예쁜 아인데요. 어. 여기 신상으로 나왔대요. 이것도. 오스카도. 자. 요거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고 다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창다육.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아. 제클린. 16,000원입니다. 제클린 이번에 들어온 것이 이거 환엽으로 들어왔대요. 환엽. 참. 이거. 오. 예쁘네요. 제클린이 원래 입장이 쫄깃한데 이거는 환엽으로. 예. 한번씩. 환엽으로 아주 예쁩니다. 이거 환엽이어서. 아. 사이즈는 15cm. 예. 정도 돼요. 15cm 더 되는 애들이 됐구요. 아. 제클린. 환엽. 멋있죠. 16,000원이구요. 에로스. 8,000원. 에로스만. 그냥 8,000원이구요. 에로스가 대형종으로 큰다는 에로스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에로스. 8,000원짜리 에로스. 네. 화이트 미리아. 마리아. 화이트 마리아. 요거는 이제 5,000원짜리 인데요. 조그만 사각분에 있어도 아주 잘 큰 애입니다. 보세요. 자. 5,000원짜리. 아. 간츠. 요거는 8,000원입니다. 간츠. 8,000원. 이거 한 10cm 정도 되겠어요. 간츠. 네. 아. 슐란. 예. 만원이구요. 슐란. 슐란도 이거 10cm 사각분인데요. 군보다는 살짝 적은 것도 있죠. 예. 슐란. 아. 물 진짜 짙게 들었네요. 만원짜리입니다. 아.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4,000원이구요. 4,000원짜리. 이것도 한 10cm 정도 됩니다. 아. 프리모리 7,000원이구요. 프리모리 7,000원. 폴라리스금. 폴라리스금. 15,000원입니다. 폴라리스금 15,000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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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cm에 꽉 찼구요. 15,000원짜리. 킹덤골드입니다. 킹덤골드. 아. 킹덤. 빼내기도 힘드네요. 꽉 차가지고. 이거 사이즈는요. 이제. 한 12cm는 될 것 같아요. 아.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구요. 2,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2,000원. 아. 너무 예뻐요. 요즘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 물 잘 들어가지고. 2,000원. 아. 16에서 한 16cm. 여러 거 큰 거는 17cm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죠. 아이아몬드. 예뻐요. 예뻐. 아이아몬드. 서간지 근무지. 8,000원. 이렇게 됩니다. 아. 블랙킹이구요. 15,000원이네요. 15,000원. 블랙킹. 15,000원. 네. 큰 거는 한 16cm 되겠고요. 15cm. 보통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골든 트러피. 5,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3만원짜리. 25,000원입니다. 25,000원. 골든 트러피. 네. 이번 주홍색이 살짝 나죠. 요거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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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자 5,000원 세일 했어요. 3만원짜리. 25,000원입니다. 네. 랑콩. 25,000원. 아하 입장이 특힘하게 되네. 와 좋네요 물이 좀 살짝 덜 들었어도 25,000원짜리구요 요거 사이즈는 16cm 요거는 좀 큰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에서 17cm 보시면 되겠어요 인피릴 로즈구요 8,000원입니다 요거 2둣짜리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은 분해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큰데다 분갈이 하면 엄청 사이즈는 14cm 그렇게 돼요 인디언바션입니다 25,000원이구요 인디언바션 큰 거는 20cm도 되겠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각자가 조금씩 다르네요 인디언바션 25,000원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입니다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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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니카 15,000원 하구요 베로니카 사이즈 한 12cm 보시면 되구요 킹스웨이입니다 15,000원 킹스웨이 15,000원짜리 있구요 사이즈는 14 정도 되겠습니다 제이드스타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제이드스타금 2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백견이고요 2만원 5,000원입니다 백견 아 참사이고요 뭐 밖에 분안성 좀 보세요 건들면 다시 오죠 자랑 백견 아 레드 인디언바션이고요 이것도 5,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자 3만원짜리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 자 요즘은 이렇게 물 다 잘 되네요 가르시아 건무지 4만원이고요 아 가르시아 정말 처음에 나올 때 다 비싸던 아이들인데 요거는 2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적은 것도 있어요 자 가르시아 4만원 달리안 15,000원이고요 달리안 2도짜리 15,000원이에요 자 핑크다이아 12,000원짜리 있고요 핑크다이아 12,000원 요거는 12cm 원이고요 아 콜리입니다 콜리 3만원 아 깔끔하게 생겼네요 콜리가 3만원이고요 요 사이즈는 아 한 16cm 요런 좀 더 크고 이것도 콜리 같은데 네 더 크네요 자 요런 모양도 있고 와 이거는 한 20cm도 될 것 같아요 콜리 자 3만원 마돈나 18,000원입니다 마돈나 18,000원입니다 마돈나 아메스트로 15,000원이고요 아메스트로 15,000원 아메스트로 15,000원 아메스트로 15,000원 아메스트로 15,000원 자 10cm 정도 되는 와인이 8,000원이고요 아 유럽마리아 15,000원이에요 유럽마리아 마리아 종류도 많아요 미국마리아 호주마리아 유럽마리아 뭐 해가지고 자 이렇게 요거는 유럽마리아 15,000원짜리고요 사이즈는 요거 지금 15cm 될 것 같은데요 묵었어요 그래서 딱을 딱을 묵었습니다 장미금 16,000원이에요 장미금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네요 16,000원 요거는 사이즈는 14cm분에 있고요 묵보다는 조금 적을 듯합니다 케빈카이저 2만원 아 케빈카이저 진짜 요거 지금 한 15cm 큰 거는 요런 거는 12cm 밖에 안 될 것 같고 각자가 다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네 자 2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네요 케빈카이저 작년에 내가 범에 찍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예 그렇게 했어요 셀브루입니다 15,000원이고요 셀브루 자 이것도 뭐 사이즈는 16cm 이렇게 작은 거는 14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체륵입니다 3만원 체륵이 3만원이고요 자 이것도 사이즈 16cm 네 요거는 조금 더 크네요 아 서물리에 3만원이고요 서물리에 3만원이고요 서물리에 서물리에 4만원 사이즈 사이즈는 17cm 에서 18cm 자 천궁 7만원입니다 천궁 이름이 멋있죠 천궁 이거는 20cm도 되겠고요 자 보네탑니다 7만원 보네타 여기 좀 가격대 나가네요 7만원짜리 자 보네탑니다 요거 화분이 16cm인데 분법은 조금 더 크네요 예 7만원이고요 아 프랭크 프랭크 16,000원입니다 프랭크 프랭크는 1년에 색깔이 3번을 바뀐다고 하던데요 요것도 한 15cm 돼요 예 너무 예쁜데요 요거 가위야 15,000원이고요 가위야 가위야 자 요것도 16cm 예 요거는 더 커요 18도 되겠어요 자 가위야입니다 15,000원이고요 마리아 건무지 만원짜리 마리아 건무지 만원 예 이거는 하엽정리를 못했어요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예 베넷이고요 3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베넷 자 양쪽으로 이렇게 자고를 달았고요 한 17,8cm 되겠어요 네 자 요거는 지금 거의 없네 가격도 안 써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름도 성도 없는 이런 아이가 두 개 있고 아 헬기가 떠가지고요 시끄럽네요 오스카 자 오스카 요거 창다역 참 예쁜 아인데요 어 신상으로 나왔대요 이것도 오스카도 어 자 요거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자고 다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창다역 오스카입니다 오스카 아 아 제클린 16,000원입니다 어 제클린 이번에 들어온 것이 이거 환엽으로 들어왔대요 환엽 참 오 이거 어 예쁘네요 제클린이 원래 어 입장이 쫓빛한데 이거는 이렇게 환엽으로 예 환엽으로 아주 예쁩니다 이거 환엽이어서 아 사이즈는 15cm 예 정도 돼요 15cm 더 되는 애들이 됐고요 아 제클린 환엽 멋있죠 만 6,000원이고요 어 에로스 8,000원 에로스 만 그냥 8,000원이고요 에로스가 대형정보를 큰다는 에로스 그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에로스 자 8,000원짜리 에로스 예 화이트 미리야 마리야 화이트 마리야 화이트 마리야 화이트 마리야고요 요거는 이제 5,000원짜리인데요 조금만 사각분에 있어도 아주 잘 큰 애입니다 보세요 자 5,000원짜리 간츠 요거는 8,000원입니다 간츠 8,000원 네 한 10cm 정도 되겠어요 간츠 네 슐란 예 만원이고요 슐란 슐란도 이거 10cm 사각분인데요 군보단 군보단 살짝 적은 것도 있죠 네 슐란 아 물 진짜 짙게 들었네요 만원짜리입니다 아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4,000원이고요 4,000원짜리 높은 10cm 정도 됩니다 아 프리모리 7,000원이고요 프리모리 7,000원 폴라리스 금 폴라리스 금 15,000원입니다 폴라리스 금 15,000원 폴라리스 금 이게 금술인가 이게 자 요거 12cm분에 꽉 찼고요 15,000원짜리 여기 킹덤 골드입니다 킹덤 골드 킹덤 골드 아 킹덤 빼내기도 힘드네요 꽉 차가지고 아 요거 사이즈는요 이제 한 12cm는 될 것 같아요 아 천원 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2만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펄 2만원 아 너무 예뻐요 요즘에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 물 잘 들어가지고 2만원 아 16cm에서 16cm 여러거 큰거는 17cm 될 것 같고요 아 너무 예쁘죠 예뻐요 예뻐 소환지 근무지 8,000원 네 네 서간지 근무지 네 8,000원이 갑니다 아 블랙킹이고요 15,000원 이네요 15,000원 블랙킹 15,000원 보통 큰거는 한 16cm 되겠고요 15cm 보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골든 골든 트러피 5,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3만원짜리 25,000원 입니다 25,000원 골든 트러피 네 주홍색이 살짝 나죠 요거트 이거 자 5,000원 세일했어요 3만원짜리 25,000원 입니다 랑콩 25,000원 와 입장이 툭툭하면서 막 와 좋네요 물이 좀 살짝 덜 들었어도 좋네요 25,000원짜리고요 요거 사이즈는 16cm 요거는 좀 큰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cm 17cm 보시면 되겠어요 인피리얼 로즈고요 8,000원입니다 아 요거 2도짜리 하나 있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은 분에 이렇게 있어서 이거 큰데다 분갈이 하면 엄청 사이즈는요 14cm 네 그렇게 돼요 아 인디언바션입니다 25,000원이고요 인디언바션 아 이거 큰 거는 20cm 되겠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각자가 조금씩 다르네요 네 인디언바션 25,000원 하구요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입니다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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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슈퍼클론 베로니카 베로니카 15,000원 하구요 베로니카 15,000원 사이즈 한 12cm 보시면 되고요 아 킹스웨이입니다 15,000원 킹스웨이 15,000원 짜리 있구요 자 사이즈는 14 정도 네 되겠습니다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2만원 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2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100년 100년 이고요 25,000원 입니다 100년 아 점점 이거 아 분안성 좀 보세요 건들면 다 지워져 자랑 100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드 인디안 바이셜이고요 이것도 5,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자 3만원짜리 2만 5,000원 입니다 2만 5,000원 자 요즘은 이렇게 물 다 잘 되네요 가르시아 근무지 4만원 이고요 아 가르시아 정말 처음에 올 때 다 비싸던 아이들인데 아 요거는 2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적은 거도 있어요 조금 적은 거도 있어요 자 가르시아 4만원 5,000원 달리안 예 15,000원이고요 달리안 2도짜리 15,000원 이에요 자 핑크다이아 12,000원짜리 있구요 핑크다이아 12,000원 이거는 12cm 이고요 아 콜리입니다 콜리 3만원 깔끔하게 생겼네요 콜리가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아 16cm 이거는 좀 더 크고 이것도 콜리 같은데 네 사이즈는 더 크네요 더 크네요 자 이런 모양도 있고 와 이거는 한 20cm도 될 것 같아요 응 콜리 예 자 3만원 마돈나 18,000원입니다 마돈나 이것도 한 15에서 16cm 네 아메스트로 15,000원이고요 아메스트로 15,000원 아메스트로 와이니 8,000원 입니다 자 10cm 정도 되는 와이니 8,000원이고요 아 유럽 마리아 15,000원이에요 유럽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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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도 많아요 미국 마리아 호주 마리아 유럽 마리아 뭐 해가지고 자 이렇게 요거는 유럽 마리아 15,000원짜리고요 어 사이즈는 요거 지금 15cm 네 될 것 같은데요 묵었어요 그래서 딱을 딱을 묵었습니다 장미금 16,000원이에요 장미금 장미금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네요 16,000원 요거는 사이즈는 14cm 분해있고요 본보다는 조금 적을 듯합니다 케빈카이저 2만원 아 케빈카이저 진짜 좀 요거 지금 한 15cm 큰거는 요런거는 12cm 밖에 안 될 것 같고 각자가 다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네 네 2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네요 케빈카이저 작년에 내가 범에 찍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네 그렇게 했어요 셀브르 입니다 15,000원이고요 셀브르 자 이것도 뭐 사이즈는 16cm 이렇게 큰거는 작은거는 14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체르디입니다 3만원 체르니 3만원이고요 자 이것도 사이즈 16cm 네 요거는 조금 더 크네요 아 소물리에 3만원이고요 소물리에 3만원이고요 자 또 사이즈는 17cm 에서 18cm 예 자 천궁 7만원입니다 천궁 이름이 멋있죠 천궁 야 이거는 20cm 되겠고요 자 자 보네타 입니다 7만원 보네타 이게 좀 가격대 나가네요 7만원짜리 자 보네타 입니다 요거 화분이 16cm인데 분법은 조금 더 크네요 예 7만원이고요 아 프랭크 프랭크 16,000원입니다 프랭크는 1년에 색깔이 뭐 3번을 바뀐다고 하던데요 예 요것도 한 15cm 돼요 예 너무 예쁜데요 가야 15,000원이고요 가야 자 이것도 16cm 예 그 정도 이거는 더 커요 18로 되겠어요 가야 가야 15,000원이고요 마리아 건무지 10,000원짜리 마리아 건무지 10,000원 예 하엽 정리를 못했어요 사이즈 사이즈는 아주 큽니다 베넷이고요 3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베넷 양쪽으로 이렇게 자고를 달았고요 한 17,8cm 되겠어요 네 요거는 지금 그거에 없네 가격도 안 써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름도 성도 없는 이런 아이가 두 개 있고 자 오늘 창석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예쁜 아이들 많았죠 예 요소벨의 창다육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아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너무나 이쁘고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